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잘 받아들였다면 고린도 후서가 남지 않았겠죠 편지를 들고 왔던 디모데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디모데가 가서 해결되지 않으니 화가 난 바울이 자기가 먼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도 거기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바울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에베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사도행정 19장 2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뭐예요? 앞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에 큰 부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일이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고 그리고 이 일이 있거나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소동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제 아가야 바울이 아가야를 가려고 그러죠 마게도냐 마게도냐를 대살로니카 지역이에요 아가야는 그 밑에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거쳐서 아가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작정하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넘는 사람 중에 디모델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며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호라는 어떤 은상색이 은으로 아데미아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고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은 뭐예요? 종교장사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게 사람의 손으로 받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아프로디테는 제우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죠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출산을 돕는 여신인과 동시에 올림푸스의 열두 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신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역사에서 가장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세대 7대 불가사이 파르테논 신전의 네베 네베가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자체가 그런 신전 도시였어요 신전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장세가 잘 됐겠습니까 이 27자 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을 신전 도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해를 대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수련하여 바울과 같이 달리는 마교조냐 사랑 가이오 아리스더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시라 바울이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에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사도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그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여기서 서기장은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의회에서 선출한 관리입니다 행정 최고 본토 출신의 행정 최고 관리에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여기도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여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직위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신전 직위 그러니까 신들의 도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울의 일행이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봤으니 만일 대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면 재판날들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정식으로 고소고발해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라 질서있게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 결정하시라 오늘 아무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소요사건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치면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인사라는 거죠 작별인사하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19장 앞에 살펴봤듯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헬라 고린도 아가야 아가야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소동이 있는 이 사이에 바울이 디도를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제 3차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고린도 후소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도 안되고 디모델을 보내도 안되고 고린도 선서를 써도 안되고 이제 바울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픈 마음으로 또 강한 어조로 너희들 정말 그딴 식으로 하다 너희들 싹 지옥간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막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상남자 디모델은 디모델 존 후스로 보면 디모델은 되게 유약한 사람 스타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디도는 되게 상남자예요 디모델은 엄마가 유대인 아닙니까 디도는 둘 다 엄마나 아빠나 둘 다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출신의 그리고 크레타 섬의 섬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섬목회를 할 정도로 아주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였거든요 디도에게 이 강의 눈물로 쓴 강한 마음으로 썼던 3차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오 내가 널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많은 눈물을 써서 보냈다 그게 3차 편지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는 소실되고 또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디도를 보내고 이제 이 소유가 있고 바울은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정착을 하면서 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가 고린도교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을까 어쨌을까 고린도 후서 7장 5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디도가 가가지고 싹 다 치리를 해버렸어요 말썽 부린 사람은 치리를 해가지고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징계하고 이제 질서있게 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 편지는 뭐예요 세 번째 편지 소실되고 없는 세 번째 편지가 아주 강한 어조로 썼는데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받고 디도의 훈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치리를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도웅만이 기뻐하고 안심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다시 돌려보는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한편으로는 네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네 번째 편지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서진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속의 위로 내가 위로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치리에서 쫓아낸 디도에 의해서 치리에서 쫓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고린도 선수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이제 직접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로마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현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린도 전수에도 뒷부분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진짜로 연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그리고 원면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 9장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이 주제가 담겨있는 본문이 1장 1절에서 2장 13절 그리고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7장 5절에서 9장 15절 7장 5절 7장 8장 9장이 바로 그 이야기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큰 상반된 주제로 연결,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죠 위로와 감사 그리고 연보에 대한 그 주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먼저 디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디도가 다시 오고 그리고 이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편지가 오가는 게 지금처럼 메일을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갔다가 사람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좀 흐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이상한 양반들이 또 들어가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을 들고 온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준 거 추천장을 가지고 들고 와서 야 바울 그 사람 가짜 사도야 바울이 언제 열두 사도 중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 사람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가짜 사도야 우리가 바로 진짜 사도야 우리가 이 추천장도 있지 않냐 베드로 추천장 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 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달병가였고 또 은사적인 능력들도 있었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광주의파들이 회개를 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또 여기다 마음을 쏟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영접하고 잘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종이 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진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진짜 큰 사람이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바울은 가짜 일꾼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분탕치를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자체가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원약의 일꾼으로서의 참사도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내가 진짜 사도다 저 사람들 가짜 사도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가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다시 연결돼서 그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들이고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강한 오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가 또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크게 두 개의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랑 통독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을 읽고 2장 13절에서 7장 5절을 가서 읽다가 끝내고 다시 2장 14절 돌아서 읽다가 10장까지 가는 주제별로 그렇게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